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이트 필살기? 오늘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운 기분을 표현하자. 날씨가 너무 확장하고 오늘 데이트가 정말 기대되는구나? 너 아까 얘기하랬다, 그렇지? 함께 즐겨, 함께 즐기고 있는 장소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자. 우리 잘 맞는 것 같아. 너랑 이런 사소한 것도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. 너 그래서 아까 갑자기 그랬구나? 어쩐지. 오늘따라 맥락이 무맥락이라더니 전화, 진선호가 연애를 글로 배운다는 게 말도 안 돼.